부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위치까지 공부했으니까 부사구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 부사구와 부사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로 자주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사구에는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명사구와 형용사구에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부사구에도 역시 어김없이 투부정사가 등장합니다 투부정사는 하는 역할이 워낙 많아서 역할이 한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죠 형용사구에 분사가 있었는데 부사구에도 분사가 있습니다 부사구로 쓰인 분사를 특히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 역할뿐만 아니라 부사구 역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용사구와 부사구가 모두 똑같습니다 사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암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정말 암기를 잘 못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영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꼭 잘 암기해두도록 하세요 학생들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쓰인 투부정사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자주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정말 쉽게 누구나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형용사구로 쓰인 분사와 부사구로 쓰인 분사구문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2장에서는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었죠?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관계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묶어도 다음에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유, 양보, 조건, 목적, 결과, 양태, 비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en, while, as, before, after, since, until, as, soon as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이후의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Because가 대표적이고 as나 since도 뭐뭐하기 때문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양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문법에서 양보라는 것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는 양보가 아니라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결국 제가 어린아이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문법에서의 양보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though와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와 even though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에는 if와 unless가 있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목적과 결과는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바로 so that입니다 목적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죠 결과는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태는 뭐뭐하는 대로,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로 대표적으로 edge가 있습니다 그리고 edge if와 edge though 역시 양태의 접속사에 속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죠 비례는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로 역시 edge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저기 edge가 좀 많죠? 좀 뒤에 edge만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와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구, 형용사절과 마찬가지로 부사구와 부사절 역시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때, 이유, 양보, 조건의 부사절들은 분사구문으로 전환이 됩니다 분사구문의 접속사에는 부대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동시동작을 의미하고 사실상 때의 접속사에 포함됩니다 while edge와 같은 접속사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뭐뭐하면서, 뭐뭐하는 동안, 뭐뭐한 채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목적과 결과의 접속사들이 이끄는 부사절은 투부정사로 전환됩니다 양태의 부사절은 부사구로 전환되지 않지만 비례의 부사절은 주절과 종속절에 모두 비교급이 있을 경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투부정사와 분사구문을 중심으로 부사구와 부사절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다음에 두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서 투부정사를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부사적용법의 목적의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가 도대체 왜 부사적용법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갈까요?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놀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갈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 위하여 등등 미국에 가는 수없이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목적들 중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로 한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미국에 가는 목적을 한정해 주는 것이죠 자, 부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동사수식, 형용사 부사수식, 문장 전체수식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중에서 목적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문장 전체수식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첫 번째 문장처럼 그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는 성장해서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목적과 결과는 종종 혼동하기가 쉬운데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의 투부정사는 그가 자란 후에 결과를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문장 전체수식의 부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모두 접속사 쏘데시 이끄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준 것입니다 다음에 두 부사절이 어떻게 부사구인 투부정사로 전환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절을 구로 바꿔주는 규칙에 대해서 이전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의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로 접속사 생략 두 번째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그러니까 부사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 종속절의 주어 생략 세 번째로 시제 확인 후 동사를 부사구 투부정사 또는 분사로 전환 첫 번째 문장에서 쏘데시 목적의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인어더더댓 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쏘데시 또는 인어더더댓 를 생략학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희로 같기 때문에 종속절, 즉 부사절의 주어 생략 그리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시제가 웬트와 쿠드로 같은 과거 시제니까 미래지향적 조동사 쿠드를 생략하고 투부정사로 전환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환해주면 되는데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일치함으로 생략한 후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서 같은 시제면 종속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비롯한 많은 투부정사 용법들이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부정사가 반드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도 결과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투부정사는 반드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의미가 없는 투부정사의 용법들은 결과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결과 이외에도 감정의 원인, 이유판단의 근거, 조건 가정법, 형용사 부사수식, 관용적 표현 등 총 7, 8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들이 바로 부사의 역할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 왜 부사적 용법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가령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들 중 하나가 바로 Glad to meet you죠 원래는 I'm glad to meet you인데 자주 쓰다보니까 I'm이 생략되고 그냥 Glad to meet you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투부정사는 부사의 세 가지 역할들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Glad는 기쁜, 기분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사죠 내가 기뻐,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기쁜 이유가 너를 만나서일 수 있고 너랑 헤어져서일 수도 있고 네가 시험을 잘 봐서일 수도 있고 네가 시험을 망쳐서일 수도 있죠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서 너를 만나서 기쁘고 기분 좋은 곳으로 한정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 투부정사는 형용사 Glad를 수식한 점 구체화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용사 부사수식으로 봐야죠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후치수식한다고 했죠?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역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후치수식합니다 투부정사의 나머지 부사적 용법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부사와 부사구의 의미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부사구로서의 분사구문과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